아르헨티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 우승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 분명하다. 은퇴를 번복하며 우승을 이끈 메시는 아르헨티나에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국민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줬다.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월드컵을 품에 안고 귀국했다. 무려 40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우승 행사를 가졌다. 수많은 인파가 아르헨티나 유니폼이나 하늘색 흰색 옷을 착용하고 선수들을 열렬히 맞았다. 메시와 고 디에고 바라도나의 대형 그림이나 사진을 흔드는 이들도 많았다. 선수단은 버스를 이용해 도시 중심에 있는 오벨리스코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도중에 멈췄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더 이상 퍼레이드를 이어가지 못한 선수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빠져나갔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리오네 메시가 위인의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축구의 신으로 돌아온 메시를 향한 아르헨티나의 사랑이 뜨겁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승을 기념해 축구대표팀이 귀국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한 메시의 얼굴을 지폐에 새길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메시의 얼굴을 1000페소 한국돈 7300원인 지폐에 넣는다는 계획이 현지 매체에서 보도됐다. 메시의 얼굴을 1000페소 지폐에 넣는 이유는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이다. 또한 1000페소 지폐의 뒷면에는 카타르 올드컵에서 선수들을 이끌며 우승한 리오네 스탈로니 감독과 선수단이 들어갈 전망이다.